VV! 안녕하세요. VV의 이노, VV로우입니다. 아무래도 어디일수도 계시다보니까 먹방도 한번 해보고요. 시청자분에게 애교 가득가득 구워드리고 싶어요. 애교? 애교 발사는 방금 보내주세요. 방금 뽀뽀세요. 제가 딱 보니까 해외 뽀뽀에서 보고 있는 팬들의 여행 아바타를 날게 멋집니다. 그렇죠. 여행 아바타. 그럼 저희는 이번에 전라남도에 가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라이브로 재밌는 시간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11월 3일 투어간다.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VV로우! VV에 이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